선생님의 용박이요 참 웃긴다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악하게 산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잘 살려고 열심히 살려고 아둥바둥 했는디 끝이 너무 좋지 않아요 특히나 서른, 네 다섯 넘어오면서부터 선생님이 뭔가 모르게 내 주의가 따뜻해지는 듯 보이기는 하나 오히려 그 속에서 훨씬 더 외로워야 되는 수전이고 훨씬 더 고독을 씹어야 되는 수전이라고 그러거든요 언제 갔다 오셨어요? 29회 내 집에도 갔다왔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내가 점점 점점 오히려 근데 홀가분할 거라 그래요 근데 그 와중에 점점 점점 뭔가 나아지고 펴야 되는데 조금은 폈다 그래 근데 그 핑크트리에서 오히려 선생님이 더 크게 지금 이상하게도 돌려앉은 꼴이라고 그러거든요 돌아앉은 꼴이라고 그러고 요즘에 괜찮아요 그냥 좀 뭐라 해야 되지?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돼 보여 근데 이상하게도 속을 들여다봤을 땐 그렇지가 않아 몸이 계속 아파요 응 안정도 안 되고 마음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하게도 선생님이 뭔가 비염 있는 사람처럼 머리도 아팠다가 사지 육신도 처졌다가 흔히 말이 무슨 코로나 전처 증상도 아니고 막 그렇게 선생님이 흘러간다고 그래요 막 그렇게 선생님이 흘러간다고 그래요 짜증은 안 나요 그런 것도 없어요 짜증이라고 그러면 야! 뭐 이런 것만 짜증이라고 하는데 예민해지거나 그럼요 그런 거는 없는데 그냥 자체적으로 한 두 번째씩 괜히 몸이 좀 아프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 말고는 없어요 응 나는 이상하게 그렇게 예민도 해준다고 봐 그래요? 응 그렇다보니 조금 사람이 짜증도 날 수가 있고 근데 그건 본인은 몰라 옆에 사람들이 아는 거지 나는 괜찮나 해도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비출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난 어찌든 삼자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선생님이 어찌든 갔다 왔잖아요 근데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인 거라 아무리 사람 간에 법적으로 이혼을 했어도 어쩔 수 없이 그 집에 선생님이 아직도 속해 있는 꼴이에요 그러다보니 선생님이 아까도 내가 그랬잖아요 스물 아홉이 그렇게 됐어 근데 서른다섯 여섯 살 때 선생님이 필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돌려서 돌아서 앉아버린 꼴이라고 그랬잖아요 운때가 거기에서 탈출을 했어 야 신난다 이러면서 내가 뭔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앉아버린 꼴이야 그렇다보니 선생님이 올해 서른아홉이에요 서른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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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서부터 뭔가 모르게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존재한다 그래 이해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뭐냐 뭔가 시원하게 딱 풀린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랬잖아 아까 겉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근데 뭔가 선생님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 생각이 들지가 않아 응 이거 아니라고 하면 나는 할 말 없어 나 오늘 못 보는 무당이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생님이 그 감정까지 내가 세뇌시킬 수는 없잖아 응 저 왜 왔어요? 그거 좀 물어보려고 뭐 아니 제가 일적으로 나중에 이게 가게를 좀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가게를 언제쯤 하면 될까 마음둘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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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반에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말쯤이었던 중반 중반 네 무슨 정산대요 배용실을 좀 해볼까 아니면 다른 먹는 정산대요 배용기 도둑질이 나는데 뭐 배웠어요 미용기 도둑질이 나요 지금은 남 밑에서 일해요 아니면 쉬고 있어요 지금 몸이 아파서 좀 쉬고 있어요 언제부터 몸이 아팠어요 지금 작년부터 아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서른여덟이잖아 내가 서른일곱부터 뭔가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시작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 않을까 제가 서른일곱부터 수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립을 시켜서 무당에 뱉는 공수련 선생님 상황이 내 상황은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그거에서 대립을 시켜서 봐야지 그냥 서른일곱부터 온 때가 선생님 안 좋다 이거예요 그렇다보니 선생님이 몸도 괜히 수술을 하고 내 몸에 칼을 대고 내가 몸도 아파오고 선생님은 유하다 할 수 있겠지만 어 나는 짜증 안 나는데 이럴 수 있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 생각하는 건 사람들 나름이니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몸이 아프고 뭐하고 하면은 예민해지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몸 아파 죽겠는데 가 선생님이 산으로 뛰러 가자 이러면 당연히 짜증 났나 똑같은겨 아무리 내가 듣고 좋은 소리도 내 몸이 내 컨디션이 안 좋을 땐 다 듣기 싫은 소린겨 근데 아까도 괜찮은 선생님 이쪽 사람들의 그 속해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른다섯 여섯을 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잠깐 폈다가 다시 돌려앉은 꼴이라고 서른일곱부터 어쩔 수 없어 선생님이 뭐 이런 거를 봤다며 뭐 보는 데가 있다며 보는 데는 없어요? 그냥 딱이에요 그럼 어디를 갔든 선생님 제발 가서 그쪽 집안 조상들을 좀 선생님한테서 정리를 시켜요 언제까지 필만하면 꼬꾸라지고 필만하면 꼬꾸라지고 할 거야 그건 좀 생각하기 싫은 과거지만 옛날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쪽 집안 식구들 자체가 좀 음용해요 음용? 음 그 음용이 안 돼 아닌 듯 하지만 지랄하고 이해가 안 돼요? 네 전 시댁이 선생님한테 잘해줬니? 네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음용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해주는 척 하지만 아니었다고 그게 다 아 정말요? 응 그 지방 조상들 자체가 그래 맞춰주는 척 하지만 그게 음용한 거잖아 겉에서 놓고 아이고 어디 우리 아가 왔어? 뭐 했어? 속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집 조상들이 하는 꼬라지가 딱 그렇다고 지금 선생님한테 살짝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살짝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살짝 올라갈만 하면 내려가고 그 이혼은 왜 했어? 그냥 서로 안 맞았어 응 그래도 지금은 좀 잘 지내도 있거든요 그냥 오빠 동생으로 응 그러니까 더 힘든 게요 선생님이 아예 선을 그을 거봐 확 긋든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 선생님 괜히 몸도 아파하고 왜? 지금 우리 집에서는 우리 집 조상에서는 이쪽 조상이 맘에 탐닿지 않아요 노여워 더 이상 안 왔으면 좋겠어 왜? 내 새끼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티격 퇴격이 있다보니 선생님이 괜히 그 여파를 맞는 거고 막말을 주면 선생님이 몸이 아파요 그 이유가 있어? 없잖아요 이유 없는 병이 곧 귀신병인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계속 말을 해온 게 이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서야 이해가 되던 거고 아 그러면 그쪽으로 아예 연락을 끊어야지 괜찮은군요 연락을 끈턴 아니면 선생님이 정말 사람이 그거 연을 끊지 못하겠으면 무당한테 의뢰를 해서 조상 간에 이거를 끊어버리던 더 이상 이쪽 조상이 선생님한테 못 오게 쉽게 말해 이제 더 이상 오면 안 되는 거잖아 선생님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 출발 할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 주장에서 선생님을 만지다 보니 이게 가시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람은 양의 기운 귀신은 음의 기운 그렇다 보니 양의 기운한테 음의 기운이 와 그럼 당연히 따끔따끔 하잖아 선생님 손을 잡으면 선생님 손목이 아플 것이고 선생님의 허리를 만지면 허리가 아플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비염할듯이 자꾸만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축축 처진다고 뭐 한다고 의욕이 없어 솔직히 내 이 모든 걸 그대로 표현하면 그냥 막 전보기도 쉽고 짜증나 선생님 물론 사람인지라 모를 수가 있어요 사람이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꼴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지껏 점을 보고 뭐하고 했으면 무당들이 그런 말 안 했어 선생님한테 왜 아프대 왜 아프대 약간 좀 신병이 있다고 그 신병이 있으면 그게 뭐가 왜 어디에서 발동이 돼가지고 어디에서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말을 해줘야지 알 거 아니야 손님이 그래서 저거 풀어주면서 좀 살면 된다고 풀었어 일하면서 이제 좀 풀어주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좀 하고 일하면서 풀거면 무당이 왜 나오니 나도 그럼 쇠다두는 일 하거지 다른 거 있겠지 말을 말같이 해야지 뭐 이해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러지 안 그래 정말 어디서만 이어질 거로 아유 미쳐버리겠네 나 진짜 어디 이상한지 얇은데만 다녔나봐 막머리 생각해봐 선생님 그 위대한 신이 왔어 그럼 하는 일 열심히 하고 하면 풀려요 그럼 무당이 왜 돼 난 그 무당을 왜 해 나는 뭐 일이 없었니 직업이 없었니 풀어주면서 살면 된다고 하셔가지고 풀게 뭘 풀어야 되는지 그거를 말을 해줘야죠 뭐 맥없이 풀어? 가서 그럼 뭐 실고 있는 거 풀면 살아? 어떠한 조상이 문제가 돼서 어떠한 신이 문제가 돼서 너가 이러니 이렇게 이렇게 풀어가서 이게 대답이지 마경훈씨 풀어라 마경훈씨 그럼 뭘 풀어 지금 무당들이 아주 이상해요 요즘 무당들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도 아까 어? 뭐지? 잠잇길에 볼게요 근데 자꾸만 내가 아닌데 아닌데? 둘이 같이 못 봐요 둘 다 서로 고깔이 다르니까 둘 다 시집 안 가고 흔히 말해서 둘 다 그냥 한 부모 밑에 있으면 같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경우는 조상이 지금 몇 부리가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만 해도 두 부리야 저 집도 또 두 부리야 또 내 엄마 아빠 또 있지 5부리 6부리가 섞였는데 어떻게 점을 봐 무당이 그런 거를 조상을 읽고 뭐가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내가 무당을 하는 거지 아니였으면 애초부터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해요 가뜩이나 어? 선생님 인생 뒤흔박이야 정말 그래 지금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겉으로 봤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아무 문제가 없어 겉으로 봤을 때 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신병? 아니 신병은 아니야 선생님이 무당할 만큼은 아니야 근데 다만 자꾸만 이쪽 전 시댁불이 조상의 선생님을 건드는지나 이게 가시손을 입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아픈 게 그 전 시댁을 풀어야 돼요 전 시댁에서도 시아버지 윗대라 그래 시아버지는 살아있어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랑 시아버지 윗대라 그래 자꾸만 거기서 건드려 선생님은 근데 악하게 건드는 게 아니야 내 며느리니까 아들이 하나야 거기 아니요 아주버니까지 아주버니까지 있어요 근데 왜 며느리를 선생님을 그렇게 끔찍해서 생각을 하니 시아버지는 아니 시아주버니는 며느리가 없어? 부인이 없어? 아니 계세요 이혼가 계시네 그래서 그런가 보나요 하 몰라 이상하게 자꾸만 내 며느라가 내 며느라 이러면 선생님을 자꾸만 만져 저 악의 뜻은 아니야 여기가 자꾸만 선생님이 괜히 타지 말아야 될 걸 타는 거예요 지금 못 오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 뭐 잘 풀어드려서 극락세로 잘 올라서 인도완생 하시라고 만들어드리든 선생님이 결혼했을 때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어요 전혀 볼류도 못 봤어요 그쵸 근데 되게 끔찍이도 아껴 누가 보면 무슨 선생님이 소 한 열다섯마리 데리고 온 거 같아 사라진게 그러니까 웃긴겨 내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게 아닌데 왜 그렇게 하나 배가 고픈 거 보면 또 배는 안 고파 조상이 단순히 그거예요 내 아들내미 며느리였으니까 자기가 어디 어루만칠 게 없으니까 선생님한테 오는 꼴이야 지금 악의는 없어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 자랑 그 윗대 자를 풀어드려야지 선생님이 몸이 안 아파요 그 시아버지 그 윗대 그 윗대 그 조상님대 때문에 그럼 제가 그 윗대 조금 몸이 좀 안 좋은 건가 네 가시소를 입는다고 돼요 오리발로 가시소 아플 게 아닌데 아프잖아 그걸 나는 애초부터 선생님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만큼 도라도라 설명을 드린 거죠. 만약 그 쪽에 이제 전남편 쪽을 인연을 끊으면 저는 또 새로운 그 새로운 쪽으로 또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한 문제쯤. 선생님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요. 그래요? 선생님이 지금 만날 의향은 있어요? 만날 의향은? 응. 근데 행동을 못하는 것 뿐이죠. 네. 행동은 좀 해요. 자신이 없어서. 왜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 뭐가 못 나서. 제가 좀 못나고 보였어. 그것도 병이야 선생님. 그것도 병이야. 제가 좀 많이 못나고 보였어. 그러면서 거울은 매 봐. 못난 사람이 선생님 핑크를 입고 오것다. 아이고 아줌마야. 아이고 화상아. 못난 사람들은 선생님 나처럼 시커머들 입고 있어. 화상한 거 못 입어. 내 얼굴 어떻게 화상한 걸 입어. 아이고 화상아. 정신 챙겨야 뭐 자기가 못나. 못난 사람 내 입으로 못난다는 말도 안 해. 노여워가지고 부들부들 대지 치와와처럼. 못난 거 하나도 없고 선생님. 제발 행동으로 좀 옮겨요. 선생님이 자꾸만 그쪽으로 또 파고되고 파고되고 하니까 그쪽 귀신도 자꾸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한테.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그 자신감까지 내가 못 만들어줘요. 다만 선생님. 내가 만났을 때 뭔가 그 사람한테 우포가 오고 다시 한 번. 뭔가 애프터가 오면 선생님도 자신감이 생기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봐야겠죠. 자 선생님이 할 일을 내가 찍어드릴게요. 딱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시택 조상을 풀어드린다. 시아버지를 더 이상 나한테 못 오게 만든다. 두 번째. 선생님 못난 사람 아니니 제발. 소개팅을 해보던 만남의 자리를 좀 나가봐라. 세 번째. 마흔 둘 들어가면서 충분히 사업수가 들어오니 그 때 가서 사업을 진행을 하셔라. 식당은 무슨 식당이야. 음식 잘 안 먹는데. 미안해요. 나 손맛은 없다고 봐. 커피숍 이런 것도 안 되는 거. 커피도 선생님이 되면 맛없어. 똑같은 레시피를 갖고 해도 선생님 맛없어. 미용해요. 그게 나. 미용하세요.